자, 여러분들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드리기 위해서 블랙홀까지 들려드렸습니다. 저희 유누나엑스의 창티크의 드디어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됐습니다. 마지막 곡은 양금신하이라는 곡입니다. 이 양금신하이는 말 그대로 양금에 대한 연주자가 자유롭게 연주하는 모습을 뜻합니다. 그 장단 속에서 저희들이 터벌림이라는 장단, 그리고 업모리, 칠채, 자진모리, 휘모리까지 한국의 장단을 하나에 묶었습니다. 정말 종합세트 같은 곡이고 또 여러분들의 취임새가 필요한 곡입니다. 방금 전에도 솔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취임새를 하실 것 같으면서도 좀 참으셨던 것 같아요. 한번만 더 해본가요? 얼씨구! 좋다!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이 연주자분들은 항상 여러 관객분들의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들 뒤에서 정말 큰 도움 주시고 계시는 무대 감독님, 음향 감독님, 조명 감독님들이 계세요. 그 감독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한번 주시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송파구 주민 여러분, 그리고 놀러와주신 저희 대한민국 주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보셨던 공연이 재밌으시면은 인스타나 SNS에 유 누나 검색하셔서 또 팔로우 해주시면은 창틱크 검색하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들의 각종 공연이나 운반 소식들 접하실 수 있으신가요? 꼭 찾아주시고요. 그리고 오늘 찍으신 사진이나 이런 SNS에 업로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 끝곡 양금 신하이 들려드리고 저희 창틱크X 유 누나는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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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힘이 힘이 없어질 때쯤 여러분들의 박수소리 더 힘을 입어서 마지막에 흥이 나게 오늘 너무 신나게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.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사실 저희가 반응이 너무 없으셔서 저희가 진짜 블랙골이 끝이고 앵콜을 준비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선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대신에 진짜 박수 크게 쳐주시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네. 네. 그러면 저희들에게 앵콜을고 들려드리고 네. 양근현주자 유 누나와 저희 창티끈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앵콜을고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축복 부탁드립니다. 가자.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